댓글 남겨주신 것들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YOLO 듣고 싶어요. You only live once. 여기까지. J'aime la musique de Stella Jung. 불어 배우는데 세장님 발음 참고해야겠어요. Bonne chance avec ton français. Et merci d'aimer ma musique. 언니랑 어울리는 색깔의 소품 가지고 무대 이쁘게 꾸며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잘 꾸밀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블루턴스 핑크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스텔라 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현대카드 팬메이드 라이브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들려드릴 곡 블루턴스 핑크 제가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신곡이고요.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돌아왔고 우리의 우울함과 그런 마음들도 다 벚꽃잎에 같이 이렇게 떠나보내자.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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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턴스 핑크는 꽃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뭔가 되게 애매한 소나트처럼 생기는... 그냥 아예 이것만 빼. 네. 네. 내가 나의 팬이라면 나는 무엇을 가고 싶은가? 눈 감은 사진을 고르겠습니다. 눈 감은 사진을 고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가? 이게. 뭐가 낭비가 나왔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싶은 눈 감은 안 Mimi. 이런 느낌의 눈 감은 고마워요. 이제는 눈 감은 진alg으로 쪽으로 Eunice를 손을 누릅니다. sziao. 이거야 인생을 탔어요. 이거 뭐가 하루종일 안 맞을까요? 네. 그러다 내가 혹시 아무리의 방이 하는 거고 응실 수 있게 안 되었을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될까?